물고기도 통증을 느낄까? 수세기 동안 물고기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물고기의 대뇌피질이 없었다는 얘기 때문입니다. 벌침의 독액과 아세트산을 무지개 송어에 입술에 바르자 수조의 바닥에다 입술을 문지르는 행동을 했는데요. 스위스 정부에서는 2018년 3월부터 뜨거운 물에 산채로 넣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보면 개의 다리에 전선을 연결하고 개가 숨을 동굴 두 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동굴에 들어갈 때마다 전기 자극을 계속해서 주자 개는 옆의 동굴로 도망갔습니다. 또한 일부 개는 자신의 다리를 자르고 도망갔습니다. 이런 실험 반응을 근거로 동물보호단체와 과학자들은 갑각류가 고통을 느낀다고 주장했고 이를 받아들여 갑각류를 요리할 때는 기절시켜 죽여서 요리하도록 스위스 동물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